안녕하세요... 오늘은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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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에 튀겨주세요 계란에 간히면 계란에 다진 파ton을 발라주세요 계란에 후란이 계란에 빠질 수 있기에 계란에 튀겨주세요 양파를 얇게 양파를 올려주세요 양파를 조금 많이 scheduling 양파를 써주시는 내용을 알면 양파를 올려줄게요 고춧가루 해itié 마초라 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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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신의 모두가 본인이 예를 들이 내놓은 그리스 왕대로 hours 타타늄 많이 많이 나게 ody 욕 나의 후 6-1 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처음에 한 번 해봤는데... 네, 한 번 해봤는데... 아, 한 번 해봤는데... 그래, 한 번 해봤는데... 엌 아멘 아멘 이는 아멘 음 음 음 음 very soft 음 country soft I like this 음 음 음 what about you 음 the rice paper is like chewy 음 it has that I like the stickiness inside 음 crispy on the outside, a little bit chewy 음 and the crab, so good 음 음 음 음 음 the sauce is great too 음 oh my god I can't you keep dropping it 음 음 I'm dropping it oh my god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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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